안녕하세요 요가강사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목과 어깨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요가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 건데요. 어깨와 목을 가볍게 풀어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깊숙이 잡으시고요. 내쉬면서 머리 어깨 위에 내려놓습니다.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뒤쪽 측면을 잡으시고요. 측면으로 깊숙이 끌어당기겠습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그대로 돌아오셔서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잡으시고요. 내쉬면서 머리 어깨 위에 내려놓습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뒤쪽 측면 잡으시고요. 측면으로 깊숙이 끌어당기겠습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양손바닥 정면 얼굴 쪽을 향하신 다음 팔꿈치를 턱선까지 높이 끌어 올려서 라운드 숄드 교정 가겠습니다. 양팔을 어깨 높이로 열어주시고요.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어깨 활짝 열어줍니다.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팔꿈치 열어서 흉곽을 열어주시고요. 마시고요. 내쉬면서 열어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팔꿈치 수평을 하여서 어깨 뒤쪽으로 팔꿈치를 살짝 밀어내시고요. 마시면서 팔을 위로 끌어올리셨다가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마시면서 팔을 위로 살짝 끌어올리셨다가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승목은 강화 운동입니다. 마시고요.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등 뒤쪽에 벽이 있다 상상하시고 벽에서 기대서 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대로 다시 쭉 끌어올리셨다가 내쉬면서 가볍게 내려옵니다. 양손 이제는 가슴 앞으로 끌어오셔서 그대로 오른손이 안으로 크로스로 하신 다음 손바닥을 쓰러 크로스로 합장합니다. 팔꿈치를 가슴 앞으로 깊숙이 끌어내려서 왼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상체 숙여서 깊숙이 앞으로 정글합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팔꿈치를 천정으로 밀어올리시고 손끝은 뒷벽으로 밀어냅니다.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세트 더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상체에 숙여서 팔꿈치를 복부로 당겨옵니다. 돌아오시고요. 돌아오셨다가 그대로 팔꿈치는 천장 손끝은 뒷벽으로 밀어줍니다.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갑니다. 왼손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크로스 합장하시고요. 그대로 마시고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왼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시고요. 이제는 정면으로 상체 깊숙이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팔꿈치를 천장으로 밀어올리면서 손끝은 뒷벽으로 향합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한 세트 더 갑니다. 돌아오셨다가 왼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정면 상체 숙입니다. 그대로 돌아오셨다가 손끝은 뒷벽으로 팔꿈치는 천장을 향합니다.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양손 가볍게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테이블 포즈로 가겠습니다. 어깨 아래 손바닥 골반 아래 무릎 하신 다음 양 무릎을 가볍게 오른쪽 매트 끝사락에 두겠습니다. 그대로 엉덩이를 매트 중앙에 나란히 내려놓으시고요. 왼손을 길게 펴서 팔꿈치 펴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오른 손등 바닥 하여서 왼쪽 팔 안쪽 깊숙이 밀어서 어깨와 귀는 서로 밀착입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어깨 교정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위에 있는 무릎은 펴주셔야 되고요. 긴장감은 내려놓습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손 가슴 앞에 끌어오셔서 밀면서 돌아옵니다. 반대쪽 가겠습니다. 양 무릎을 왼쪽 매트 끝자락으로 이동시킵니다. 무릎과 복사패로 붙인 다음 엉덩이를 매트 중앙에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오른손 쭉 펴서 왼쪽 손등 바닥 하여서 팔 안쪽으로 길게 밀어서 어깨와 귀를 바닥에 밀착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위에 있는 무릎을 펴실게요.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가슴 앞에 손 가볍게 끌어오셔서 밀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정면 보고 앉겠습니다. 왼발은 무릎 접어주시고 오른발을 옆으로 길게 뻗어냅니다. 양손 옆으로 확장하시고요. 왼손 기어파에서 척추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아래로 깊숙이 끌어내립니다. 그러신 다음 오른손을 등 뒤로 보내셔서 손끝자락을 잡습니다. 마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다시 깊숙이 기울여서 천장 바라옵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한 번 더 깊숙이 내려갑니다. 오른발끝 당겨주시고요. 가볍게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양손 가볍게 풀어주겠습니다. 돌아오실게요.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오른무릎 접어주시고 왼발은 옆으로 길게 뻗어서 발끝 당겨줍니다. 양손 옆으로 확장하시고요. 그대로 오른손 기어 척추 쪽에 손바닥 내려놓으시고요. 왼손으로 오른팔꿈치 잡아서 아래로 깊숙이 끌어내립니다. 천천히 손 등 뒤로 가셔서 등 뒤에서 손끝자락 잡으시고요.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왼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한 번 더 깊숙이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양손 풀어서 옆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Namaste 제자리로